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이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재명이의 명추를 쥐고 있는 핵심 키맨 유동규가 다 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유동규는 앞으로도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을 법정에서 다 밝히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동규는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까지 했는데 당당한 체구에 주먹개나 쓰는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가 신변보호라니 선뜻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동규 본인이 느끼는 불안감이 상당해 보입니다. 이 다섯 번째 자살자가 되기는 싫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도 읽힙니다. 유동규는 어제인 21일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 심경을 밝혔습니다. 우선 그는 검찰에게 회유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유동규는 택시를 타고 빠르게 법원을 빠져나갔는데 경기도 모초의 장소에서 이 기자들을 만나서 앞으로 진실대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동규는 심경 변화를 묻는 지문에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만큼 벌을 받고 남이 지은 죄가 저 정도라면 그거는 내가 가져갈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즉 누군가의 죄를 지은 것을 자기가 대신 덮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유동규는 그만큼 하려고 한다면 앞으로 법정에서 다 그렇게 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정치 싸움에 더 이상 휘말리고 싶지가 않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누구를 겨냥한 발언이겠습니까? 이재명이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유동규는 이 거듭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대가를 치르면 되고 같이 치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잘못이 없으면 그에 따라서 또 이제 해야 된다며 억울한 사람도 생기면 안 되고 누명을 써서도 안 되고 그럴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치 없는 것에 너무 죄가 몰두한 것 같다며 정치 이런 것에 관련해서 절대 연관 안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하나의 개인으로 살아가려고 한다고도 했습니다. 유동규는 이 돈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본인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는 지적에 죄송하게도 그렇게 됐다며 이제는 그런 짓을 안 하려고 한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유동규는 그때는 왜 그랬냐는 질문에 의리라고 반문하며 이 세계는 그런 게 없더라. 내가 착각 속에 살았던 것 같다. 구치소에서 1년 동안 명상하면서 깨달은 게 참 많다. 내가 너무 헛된 것을 쫓아다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날 이재명이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업자들에게 70%의 개발이익, 즉 5천억이 넘는 돈을 공공의 몫으로 환수했다며 정치 자금은커녕 사탕 하나 받은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며 특검을 수용하라고 악다곤인을 부렸는데요. 유동규는 이 같은 이재명의 기자회견을 두고 재판 중 잠시 기사를 봤다. 굉장히 재밌더라고 비꼬았습니다. 유동규의 발언을 종합하면 의리고 나발이고 이바닥이 없다는 것을 감옥소에서 명상하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좁고 차지찬 감옥소에서 자신을 부정하고 모든 것을 덮어씌우려고 했던 이 뱀같은 배장동 그분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했음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유동규는 배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김만배와 남욱 등 민간사업자들과 공모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몰아주고 팡팡 몰아줬죠. 그리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유동규는 최근에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용희에게 4차례에 걸쳐서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용희의 협박이 있었던 것으로도 전해져서 논란이 일었는데 검찰은 김용희를 체포할 당시 이미 물증과 진술 모두 확보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유동규는 이날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입막음을 위한 살해 시도나 보복이 있을 것을 크게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동규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유동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유동규가 정말 체격이 좋습니다. 아니 소도 황소도 그냥 맨주먹으로 때려잡을 수 있을 만큼 체격이 좋고 오죽하면 대장동 일당들도 유동규에게 귓방명이 몇 대 맞은 적도 있고 그리고 체격이 워낙 당당하기 때문에 이재명의 장비라고도 불렸던 사람 장비에 빗댈 만큼 근력도 좋고 어마무시한 성질을 자랑했던 유동규가 신변보호를 요청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유동규가 신변보호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염려한 것처럼 유동규 스스로도 다섯 번째 자살당한 자가 되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라며 신변보호를 요청했다는 것은 즉 검찰의 모든 것을 유동규가 털어놓았다는 뜻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이재명에게 있어서 매우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박수영 의원은 유동규 입장에서는 작년 국정감사 때 이재명이가 내 질문에 답하면서 유동규는 측근이 아니라고 한 말에 상처를 입었을 것인데다가 자칫하면 혼자 독박 쓸 가능성이 커지자 주범에 대해서 털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대장동 일당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자 이재명의 불법 대선 자금 의혹에 키를 쥐고 있는 이 유동규가 본격적으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이 법원에서 모든 진실,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겠다. 그리고 죄를 지은 자가 죄값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공언한 만큼 이 유동규의 입에서 앞으로 나오는 발언들이 핵폭탄이 되어서 이재명과 민주당을 아주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릴 것 같습니다.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리스크를 끌어안고 가다가는 자폭 외길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 같은데 조만간 비명 친문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손절과 제거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뭐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을 해보니까 김용위뿐만이 아니라 이재명의 최측근 정진상위도 대장동 일당들에게 뒷돈으로 5천만 원을 받아 먹었다고 하니까 조만간 이 정진상위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까 합니다. 김용위 가고 정진상이 가고 그 다음은 누가 가겠습니까? 저는 이재명이라고 봅니다. 아마도 이번 주말이 이재명이의 운명을 가르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어디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뉴스 빠바기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